안녕하세요. 협업돌 컨설턴트 전시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어려움이 들어가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을 배워보겠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자세한 내용은 제 책을 보시고요. 제가 이 내용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유튜브에도 좀 많이 만들어뒀어요. 유튜브에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영상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책이랑 제 영상으로도 어려우시다고 생각하시면 제 유튜브에서 관계형이라고 치면 두 개의 기본 영상이 나옵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살펴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를 제대로 이해하시면 노션을 좀 더 풍부하고 훨씬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형을 꼭 추천드립니다. 관계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오브젝티브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키 리졸트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각각 데이터끼리 연결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표로 한번 볼게요. 2분기 내에 고품질 리드 생성소 증가시키기라는 페이지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이 오브젝티브가 있죠. 오브젝티브가 어떤 키 리졸트와 관계가 있는지 연결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2분기 내에 고품질 리드 생성소 증가시키기는 컨텐츠 마케팅와 캠페인을 통해서 리드 생성소 40% 증가, 전환율 15% 증가, 오픈률 10% 형상하기와 관계가 있다라는 걸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관계형 속성을 통해서요. 이렇게요. 연결을 시켜주면 뭐가 좋냐. 지금과 같이 진행률을 여기서 진행률은 80, 40, 40이죠. 이 진행률에 대한 평균을 여기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진행률로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60이라고 바꾸면 80, 60, 40의 평균은 60이죠. 이 숫자를 그대로 긁어와서 여기서 한꺼번에 봐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일일이 우리가 이걸 손으로 검색하거나 필터링을 하거나 계산을 하지 않아도 데이터가 추가될 때마다 자동으로 집계가 되기 때문에 편하게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서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활용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OKR이라는 템플릿을 만들면서 관계형 데이터를 배우고 점점점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템플릿을 만들면서 배워볼게요. OKR, Objective Key Result로 되어 있는 목표 성과 측정에 관련된 템플릿을 만들어 볼 겁니다. Objective에 관련된 Key Result가 있으면 그 Key Result를 여기에 관련을 시켜서 점수를 불러오는 형태이고요. OKR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제가 처음부터 강조한 건데 항상 데이터베이스에서도 표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표에다가 데이터를 만들고 이걸 다 연결시킨 다음에 나머지 보기를 이렇게 생성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표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만들고 싶은 페이지에 가서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어주고요. OKR이라고 쓸게요. OKR을 쓰고 예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는 게 제일 좋지만 그게 좀 불편하신 분들은 제가 기존에 만들어놓았던 컨텐츠를 컨텐츠 포함 복제 얘도 마찬가지로 컨텐츠 포함 복제 두 개를 다 복제해 주셔야 돼요. 복제를 하고 얘를 옮겨줍니다. 옮기기 하고 아까 제가 만들었던 OKR 페이지로 얘도 아까 만들었던 OKR 페이지로 옮겼는데 옮겼을 때 전차 너비를 해주고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는 기존에 연결되어 있던 원본 데이터의 관계형 데이터와 똑같이 불러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얘를 삭제해 주시는 게 좋아요. 관계형 데이터 속성은. 롤업은 그대로 두면 되겠네. 여기도 삭제한 속성의 오브젝트 있죠. 얘를 삭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다시 연결을 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헷갈립니다. 여러분들이. 다 삭제를 하고 관계형 속성이 없을 때 이 상태에서 실습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선 내용은 어차피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관계형을 먼저 연결해 줘야겠죠. 관계형을 연결할 때는 여기서 Key Result에서 연결해도 되고 오브젝티브에서 연결해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숫자가 더 많잖아요. 얘가. 얘가 적고 얘가 많죠. 그때는 많은 곳에서 연결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관계에서 대부분은 숫자가 많을 때의 속성을 하나씩만 연결을 해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 세 개가 이거 하나와 연결되는데 여기서 관계를 생성하면 이거 하나를 생성하기 위해 세 번을 클릭해 줘야 돼요.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숫자가 많은 곳에서 관계형을 생성하는 편이에요. 관계형에서 얘를 연결해 줄 건데 페이지를 복제했기 때문에 똑같은 게 너무 많죠. 그럴 때는 데이터베이스 제목을 다른 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모지를 하나 더 넣는다던가 여기서도 이렇게 그러면 얘를 구분해 줄 수가 있죠. 아니면 숫자를 넣으셔도 됩니다. 글자를 넣으셔도 되고요. 추가할 때 관계형이라고 관계형을 추가해 주고요. 여기 있네요. 관여까지 있는 오브젝티브 DB를 연결을 해주고 제한이라고 있는데요. 한 개 페이지 할 거냐 여러 페이지 할 거냐 합니다. 그때 얘네들은 이 한 줄은 하나의 오브젝티브만 연결하게 돼 있죠. 이 한 줄이 여러 개의 오브젝티브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개 페이지를 선택을 해주고 오브젝티브에 표시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물어요. 헷갈리면 무조건 표시하시면 됩니다. 표시를 하고 여기서 숨겨주면 되니까 헷갈리면 표시하시면 됩니다. 속성의 이름은 이대로 두셔도 되고 숨기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끼리 연결이 됐고요. 이제는 데이터끼리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때 앞에서 마찬가지로 제가 이 키리졸트 숫자가 많은 곳에서 하는 이유는 여기서 2분기 내에 고품질 리드 생성수 증가시키기라는 걸 선택할 때에는 이 리드수라는 페이지를 세 개를 선택을 해야 돼요. 한 번씩 이렇게 귀찮죠. 세 개를 선택하는 건. 그래서 한 번에 그냥 한 칸에서 똑같은 거 하나를 예를 들어 컨텐츠 마케팅 선택을 하고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똑같은 곳에다가 붙여넣으면 돼요. 이렇게 컨트롤 V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엑셀처럼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되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해놓고 붙여넣고 얘도 랜딩 페이지 전환율 그러면 일단 편하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이것도 브랜드 인지도. 컨트롤 C, 컨트롤 V. 얘도 2분기 했고 이거는 고품질 리드수. 이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붙여넣으면 되기 때문에 훨씬 편리합니다. 얘보다는요. 그래서 저는 관계형을 여기서 선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관계형을 다 연결해주고 나면 이 속성은 숨기셔도 됩니다. 연결을 다 했으면요. 근데 새로운 데이터가 또 추가된다. 그러면 다시 관계형을 연결해주는 게 맞겠죠. 하지만 지금은 다 됐기 때문에 속성을 숨겨주겠습니다. 연결만 하면 이 역할은 끝이 납니다. 이제 진행률을 불러와야 되는데 이걸 롤업이라고 합니다. 데이터끼리 연결시킨 다음에 그 데이터의 다른 속성들을 불러오는 겁니다. 지금은 이 2분기 내에 얘랑 제목과 제목 속성을 연결시킨 거고요. 연결시킨 다음에는 각 데이터베이스의 롤업이라는 기능으로 시작일을 여기에 불러온다던가 진행률을 여기에 불러온다던가 이미지를 여기에 불러오는 등 다른 속성들의 값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키리졸트의 진행률 값을 여기에 불러올게 할 거예요. 롤업 속성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삭제하고 다시 만들까요? 플러스 눌러서 롤업 만들어주고 이름을 진행률이라고 해줍니다. 선택할 때 어떤 관계형 데이터를 선택할 거냐 물어요. 우리는 키리졸트를 연결 하나만 했으니까 키리졸트 하나만 뜨겠죠. 키리졸트 선택하고 속성은 어떤 속성 제목 속성 불러올 거냐 설명 불러올 거냐 상태 불러올 거냐 측정 지표 불러올 거냐 시작일 불러올 거냐를 물어봅니다. 그때 우리는 진행률이라는 이 속성을 불러올 거고 불러올 때 어떻게 불러올 거냐 원본으로 표시할 거냐 고유한 값을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우리 추가 옵션에서 평균을 클릭하면 각 값에 합쳐서 세 개를 불러왔죠. 세 개의 값을 합쳐서 평균을 내서 점수를 보여줍니다. 막대 그래프까지 연결을 해주면 값을 바꿀 때마다 값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바꿔볼게요. 10 바뀌죠. 10 바뀌고 10 바뀌고 100 바뀌고 20 이렇게 숫자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둔 다음에 얘네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미 다 만들어보셨기 때문에 저는 이 진행률만 추가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표에서 진행률 속성 있죠. 이 속성을 갤러리 보기에 속성에서 진행률만 표시를 해주면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얘는 그루핑을 하는 건데요. 똑같은 보기를 복제한 다음에 다시 해볼게요. 보기를 복제하고 제목은 그대로요. 저는 아이콘만 그때 다른 걸로 바꿨었습니다. 원하시는 아무거나 바꾸고 그룹화를 관계형으로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관계형으로 그루핑이 돼서 내용을 볼 수 있고요. 단축키로 컨트롤, 알트, T 또는 맥북에서는 커맨드, 옵션, T를 누르시면 토글 전체를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그루핑에서 볼 수 있고 진행률 평균을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옵션의 평균을 진행률로 하게 되면 진행률 평균을 여기서도 볼 수 있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보드로 해서요. 계획전 진행중 완료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관계형은 여기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